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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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혹 면담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몇 년 전에 목사님하고 면담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하도 면담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응답을 받아가지고 제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에게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교사니까 한 얘기인데 아이들 중에서는 그런 답들이 나오기도 할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학교 다닐 때 누군가에 의해서 이 학생들은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볼 때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마지막 목표를 알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살아야 되니까 삶 교육을 하는 게 여러분의 마지막 목표죠. 주로 여러분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놓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막상 나를 놓치는 거예요. 또 나를 발견하는 이 부분이 또 놓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사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지금 세계 주제가 뭡니까? 이겁니다. 교육을 아주 잘하고 있는 3단체의 주제가 이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나를 놓치고 있으니까 사단이 걸고 둔 주제가 이겁니다.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럼 우리 돈 벌 수 있어. 그럼 네가 성공하는 거야. 이걸 사단이 노린 거예요. 얼마나 잘 건드렸습니까? 선생님들이 좀 책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시중에 가서 책이 나오는데 다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대충대충 내가 뭐 봐야 될 게 있나 이렇게 한번 보다가 뭐 이렇게 고르지 책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책을 다 읽어보면 거의 다 두 종류를 썼어요. 많이 팔리고 있는 책들이 보니까 주로 보면 말하자면 이제 할 수 있다 하는 책이에요. 그게 이제 아프리카나 힘없는 사람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수되기도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무조건 할 수 있다 하니까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굉장히 틀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책이 이걸 주제로 한 New Age 책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나는 될 수 있으면 교사님들이 학생들이 읽을 책을 써라 그렇게 꼭 부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현장의 사람들 아닙니까? 쓸데없는 말도 여러분의 말은 쓸데없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하는 말도 선생님들이 하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뭔 글을 쓰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사단이 이 삼단체가 이거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싹 이겁니다.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비행기 타고 내가 미국 갈 때는 시간이 기니까 좀 자료들을 봐요 이렇게. 그렇게 뭐 영상물을 좀 보는데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내가 봤다니까. 춤을 잘 추고 노래 잘하는 것은 뭐 예상을 한 거고요. 얼마만큼 잘하나 하면 그렇게 몸을 현란하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노래 부른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뭐 예상을 한 거고요. 그 스토리를 내가 봤다니까. 대단합니다. 충분히 단순한 가수가 아니에요. 이야 이 사람은 완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끌고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딱 마지막에 딱 하니까 뭐가 나오나 하면 계속 반복해서 부릅니다. 너는 혼자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가 끝에 마무리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요. 이제 함께 가자는 거야. 그 앞에 부분을 보니까요. 계속 길을 잃어버리는 인생. 이런 거를 딱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 이제 그걸 흉내내려고 이제 우리 가수 중에서 음악하는 사람 박진영 그 사람은 그런 말을 자기 표현을 한 적이 있죠.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그 사람 나름대로 대음악가의 흉내를 낸 겁니다. 그렇게 뭐 우리 멤버들이 막 듣고 보금전해야 되겠다 막 이러는데 아닙니다. 그게 다 과정이니까 자기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엘비스를 비롯해서 대형 가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딱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게 New Age 메시지입니다. 이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교사들 나는 꼭 글 써라.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책을 뭐 판다기보다는 만들어서 줘라. 사실 그 얼마 안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안 하니까 바깥에서 말이죠. 많은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이 전문가들이 전부 New Age 물을 먹은 거예요. 선생님들도 아마 모르고 쓸 겁니다. 그 책이 90%인데요. 이 사람들 거의 네가 너를 찾아라. 이런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천분만 번을 들어도 맞는 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감동을 주는데 이게 결국은 New Age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인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 메시지에 몇 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나는 그 아이다 작품 나오면 내가 봤거든요. 옛날에도 봤고 이번에도 봤어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 주제부터가 이 폭력군들이 말이죠. 사람을 포로해왔는데 그 주제부터가 공주를 포로했고요. 그리고 이 공주를 노예로 만들어 본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배경을 했기 때문에 더 감동도 되고 주제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주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노예로 왔는데 그 싹 New Age 메시지 다 대단하대요. 그러니까 New Age 눈 표시 있잖아요. 그걸 화면에 똑 떼어놨어요. 지난번에는 봤을 때는 희미하겠는데 이번에는 막 확실하게 딱 떼어놨대요. 배울 바는 많이 있습니다. 정말 New Age 팀들이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단에 딱 사라잡힙니다. 이게 놓치고 있는 거죠. 나의 현장을. 이게 어제 메시지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려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교사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가 뭡니까? 실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 다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조차도 예를 서울대학을 많이 보내야 되니까 말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예의 것을 물론이고 달란들을 못 찾아주는 거예요. 그 증거로 서울대학 졸업성이 취직이 30% 40%가 안 돼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여러분 밑에서 공부 다 해서 나와가지고 대학 졸업회가 대학원까지 했는데도 그 분야를 일 못하고 다른 사람도 많다니까요. 물론 배운 만큼 이익이겠죠. 그러나 이걸 못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못 찾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심각당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찾았는데도 거의 활용을 이게 못하는 거예요. 한 3% 정도밖에 못한다는 겁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뭐. 아인슈타인이 하나님이 주신 자기 뇌를 11% 활용했다는 겁니까? 그 일반 사람들이 3%도 활용을 못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 거니까 이 부분을 늦게 발견하니까. 미리 여러분 밑에서 발견해 버리면 이게 활용도가 높을 건데 나중에 발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조차도 발견 못하는 사람도 많고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오기 시작하죠. 첫째입니다. 교사분들은 아셔야 되겠지요. 달란트를 발견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달란트를 발견했는데 달란트를 이루는 방법을 몰라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주소 들은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소 들은 게 뭔고 하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최선을 다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죽도록 하라는 겁니다. 학생들은 생명 겁니다. 어떤 학생들은 너무 포기한 애들 40%지만 이 10% 아이들은 생명 겁니다. 10%는 다하라고 해요. 그래서 영적문제 여러분이 사명이 그렇게 큽니다. 성공한 엘리트가 10% 성공을 안합니까 거의 영적문제 있습니다. 있어도 심각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숨기놓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뛰어난 연예인들 거의 우울증 공황증 다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과학자들이요. 굉장히 영적문제 많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워낙 뛰어나니까 교회가 설교도 귀에 안 들어와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장로 목사 볼 때를 우습게 보여요. 워낙 대성을 했다니까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0일자인데 모르는거죠. 이게 초중고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참 안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달란트도 못 찾았지만 찾아도 그 목표를 모르는거에요. 달란트를 찾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가장 좋은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가장 잘 발견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더 잘하시겠죠.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노벨상 3분의 1 가지고 왔습니다. 노벨상만 가지고 온게 아닙니다. 각종 상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온게 아닙니다. 경제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화, 정치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나와서 하나 잘하는게 뭐냐? 그리스도란 말을 쓰겠다는 압니까? 그리스도란 말을 못 쓰게 하는 단체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말을 못 쓰게 하는 단체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말을 못 쓰게 하는 단체로 실제로 잘하는 단체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유대인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집에서 부모님과 선생님과 함께 부모님이 선생님이 어디냐따라 이사를 갑니다. 대단합니다. 어느 라비가 어디냐 거기에 따라 이사가요. 이 함께란 단어 중인데 함께 뭘 하는가 하니까 탈무드 세마 토라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필독서를 알려주라. 왜냐하면 탈무드 세마 토라 속에 5만개 다 있어요. 그 공부하다보니까 일찌감지 탈한테도가 보이는거에요. 어릴때부터 한다니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하러 하실거 아니면 학생들을 만나면 5분 10분 반드시 딴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옛날에 학생들이 야간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쳤잖아요. 반드시 5분 내지 10분 동안은 웃겼어요. 유모님입니다. 유대인들은 잠자기 전에 항상 위인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그래서 저는 렘트 7명을 선택을 한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넣어줘야 되요. 언젠가는 역사에 나니까 넣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1목은 명 기준도 전부 이스라엘이 멸망받았을 때 그 일어난 렘트에요. 요즘은 좀 후회하는데 여자를 한 명 며어야 되는데 사실 바빌론 프로드에 있을 때 에스도 대단한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회 6장 13절을 살리라고 하다보니까 그걸 빼빈거에요. 제가 임의로 만드는게 아닙니다. 성경의 흐름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7명을 멸망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렘트를 세웠다니깐요. 그리 교육밖에 답이 없는거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도 전혀 없는 수제에 이렇게 매일 위인 이야기하고 자네에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책 많이 보시겠습니다마는 책을 많이 보시지 말고 책을 진짜 보는 영향을 주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읽은 책을 들고 나가서 이 책에는 이런게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주는게 좋습니다. 책 읽어 백날 말해봤자마자 도움 안됩니다. 읽은 책을 갖고 나가서 이 책에는 이런게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에게는 굉장히 영향이 갑니다. 그리고 세 절기에 장막을 만든다니깐요. 여기서 기가 찬뎁니다. 아버지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엄마하고 같이 장막을 만든다니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하고 장난감만 만들어 애들에게 영향가는데 장막을 만들어요 매해.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강하게 심어주는게 있잖아요. 아주 강하게 심어지면 얼마나 강하게 심어지냐면 그걸 원하면 죽이라 할 정도입니다. 뭡니까? 안식일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 죽이라 했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거를 예배드려야 돼 그 정도가 아니라니깐요. 이거 안가면 죽는거야. 이런게 욕심입니다. 이런게 욕심입니다. 이러니까 어디에 가서 안 무너지는거요. 우리로 말하면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네가지를 하다보니 13살쯤 됐는데 전문성을 발견하는거에요. 그때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하는데 그냥 하는게 아니고 전문인들을 불러가지고 한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성인식을 하는데 앞으로 교사가 되겠다 이렇게 했을때 그냥 하는게 아니고 아주 경력있는 교사들을 모셔놓고 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한마디씩 해주는거에요. 그리고 반드시 걔에게 기부금을 줘요. 그게 이제 종자정이 되는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재산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사람이 네가 너무 귀하다. 어떻게 네가 이걸 하게 됐냐. 내 가족에게 모든 재산을 네가 주겠다. 이런사람도 있어요. 전문성이죠. 일치적이게 만드는겁니다. 그리고는 그걸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곳곳에 회당을 만들어서 적응을 시키는겁니다. 정말 대단해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달란트를 찾는 방법을 알고 있는거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학교 선생님만이 누릴 수 있는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활용해버리면 요. 이 사람들이 복음도 없이 망했잖아요. 오늘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볼 때 많은걸 수정해주고 아이들에게 전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 회당은 지금 뭐죠? 이리 사회화를 시키는거에요. 공부를 그냥 끝나는게 아니고 사회화를 시킨다니까요. 그걸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곳곳에 로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회당보다 더 큰 범위가 큽니다. 곳곳에 세계화 작업을 하는거에요. 정말 대단하다는거에요. 이미 이 3단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생, 초등학생부터 대학까지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살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이들 앞에 어차피 뭘 가르쳐야 되죠. 이런거는 전공이 있으니까 이런거는 흘려줘야 되요. 얼마든지 흘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복음적인 이런 교환을 만들어 버리면 더 좋고요. 한번 써보시기 바라고요. 왜 독서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요. 정말 위인이 있습니까? 누가 위인입니까? 참된 영웅은 뭔가? 알려줄 필요 있거든요. 이래 놓고는 달란트를 이루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래 놓고는 달란트를 이루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10%의 인재들이 거의 영증문제와 전반의 인재들이 그들이 힘을 길러야 돼요. 공부해라, 해라 하지만 공부하는 힘을 길러주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 보고 얘기해 주세요. 학생들 보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모나들었습니다. 네 인생의 조용한 시간을 매일 가져라. 그래서 지금 세 단체가 명상이라는 걸 알고 사로잡은 겁니다. 그 중에서 제자가 나오면 말씀을 알아들으면 묵상을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어떤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개인이 이 시간이 있는 선생님이라면 전달하기 쉽다. 이 시간이 없는 선생님들은 전달하기는 불가능하죠. 여기에 굉장한 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답 중에 지금 심행 6장 4절 9절을 첫 번째로 꼽습니까? 유대인은 여기까지 노래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 없으니까 다 저주받았는데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당했잖아요. 심지어는 옷 다 벗겨서 큰 통 속에 집어넣고 물러서 죽이버리고요. 가스실에 집어넣고 막 가스너가 죽이버리고요. 심지어 독일 군인이 심심하다고 나와서 총 가지고 위대인 쏘아 죽이버리고요. 심심했어. 이 정도로 당한거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손에만 쥐고 죽었다니까요. 죽었는데 손에 쥐고 죽은거에요. 그 손을 쥐면 이대로 죽잖아요. 이대로 죽은거에요. 그렇게 보니까 시체를 치울때 죽으니까 뭔가 피워보니까 똑같은게 다 들어요. 뭐가 들었겠습니까? 저거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쪽만 하는 생각보다 대단한 교육인겁니다. 이 얘기는요. 복음이 없어 잘못됐지.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히 학생때 바꿔버려요. 그런 말이 되어줘야되요. 그래서 이미 13세 때 전문성을 뗐다는거에요. 전문성 뛰는 방법을 가르쳐줘야되요. 10% 안에 안들어가는거는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유대인 가르침입니다. 니가 1등하지 못하는거는 니거 아니다. 다른거 선택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섭지요. 10% 안에 들어가야만 그게 이 사람들에게는 성의식이 되어지는거에요. 그리고 1%에 들어가야되요. 요게 우리말로 사명식이에요. 그러다보면 유일성은 쉽게 가겠죠. 요게 파송식입니다. 벌써 애들이 대학을 들어가거나 세상을 나갈때는 유일한 답을 갖고 나가야되요. 이걸 할 수 있는데는 학교밖에 없다. 이걸 할 수 있는데는 선생님밖에 없어. 그런데 선생님들이 거의 복음도 없지. 영증이 힘이 없는데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모은거에요. 그리고 스펙을 쌓는 내용은 알아요. 방법을 모른다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가르쳐야되요. 그게 바로 스펙을 쌓는 방법이 본질을 가지고 쌓아야되요. 그게 21입니다. 본질. 그렇죠. 스펙을 본질을 가지고 안 쌓고 우선 취직하고 시험치도록 쌓아준단 말이죠. 당연히 영증 문제 오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다 우리가 작품을 만들면 더 좋고 여러분이 다 실천 못해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단순한 지금 우리가 학교를 어떻게 하자 이 내용이 아니잖아요. 학교와 불평공화는 다 쓸데없는 소리이거든요. 지금 애들에게는 다른 그게 필요한 거에요. 지금. 이 단순한 목표도 문제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다들 성공한 사람이 문제 일으킨 거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재앙 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은 우리는 성공의 목표 아니잖아요. 그 이유 겁니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에요. 렘넘터 일곱 명이 당한 문제들을 보세요. 이때 안 그래주면 안됩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 성공한 요셉. 네 가정 문제는 문제가 아니임을 가르쳐야 돼요. 국가 문제 때문에 시대적 응답 받은 모세. 교회 문제 때문에 승리한 사무엘. 심각한 사회 문제 속에서 가장 응답 받은 다윗. 그렇죠. 이런 어마어마한 종교 문제로 우상 문제로 영적 실패가 왔을 때 가장 답을 얻은 엘리사. 나라가 망해버렸을 때 답을 얻은 이사야, 에스드 같은 인물들. 가장 핍박 속에서 로마 속에서 세계보고만 초대해요. 이걸 갖고 오는 7명의 답.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역사를 어떻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역사 공부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암기하는 역사. 이해하는 역사. 응용하는 역사입니다. 아이들은 뭘 배우고 나오죠? 암기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목표를 모르니까 영웅이 되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역사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우리 사회에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재앙이 많은데 교육하는 게 교육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그 병원은 사람에게 못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 통해서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역사의 얘긴데 달란트의 목표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근히 갖고 계시면요. 평생을 놓고 많은 일들과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요. 여러분이 교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진짜. 이런 걸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는 사업하는 사람은 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에게 할 수 있어요. 실제 공무원들도 이건 못해요. 모를 뿐만 아니라 알아도 못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다. 이걸 알려주고 이걸 알려주고 얼마든지 매일 학생들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얘기 속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날때 선생님 한 사람은 교실을 떠나봐서 생물 선생인데 이 사람은 노래를 좋아하는가봐. 꼭 보면 들어와가지고 노래 잘하는 학생 불러가지고 야, 니 노래 불러 빨리. 노래 부르는데 얘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짜 노래 잘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 반주도 없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집안이 가수 집안이라. 옛날에 가수 문주란이 나고 있었어요. 그거 뭐 오빠인지 동생한테 그래야 했잖아. 얘가 난 줄 알고 봤더니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에게는 영향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때문에 학교 안에 노래 부르는 분위기가 그리워진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대한 소문만 나는 거예요. 그렇듯이 선생님 한 명의 영향이 이렇게 크구나. 옛날에 부산에 박근기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음악선생인데 교실에 탁 들어가잖아요. 교실에 들어가서는 보통 선생님 오면 차려 인사 그냥 얘기하잖아요. 막 치고 막 두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옛날에는 오르간적으로 가는 거예요. 연주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막 연주를 하는 겁니다. 애들 막 조용히 다 앉아있는 거지. 그럼 나와서 얘기하고요. 멋진 선생이라. 그리고 그분 한 번 우리 저희 학교 강습할 때 음악 전반을 그쪽에 몇 개 한 번 했거든요. 정말 우리 은혜 받았어요. 선생 한 사람이 영향이 저렇게 크구나. 아이들에게 참된 행복 참된 소망 참된 힘을 전달해야 되겠죠. 아이들에게 정말 여러분이 비전만 심어줘도 크다. 그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꼭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이 쫓겨도 절대 마음은 쫓기지 마시고 여유가 있어요. 아이들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는 편안한 걸 찾는 게 아닙니다. 평안을 찾는 겁니다. 편의점이 있을지 몰라도 편안한 걸 찾을 필요가 없어요. 편의점이 있을지 몰라도 편안한 걸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뭘로 행복합니까? 저는 진짭니다. 저는 다른 거는 전부 부수고요. 아침에 저는 일어날 때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5시 기상했는데 그걸로 끝입니다. 아침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압니다. 아침에 아침에 기도와 함께 아주 중요한 것을 아침에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3시 부터 합니다. 압니다. 일단은 너무 빨리 일어나가지고, 지난 주일 같은 경우는 1시에 일어났는데 1시부터 그냥 앉아는거죠. 주일에 약간 좀 졸리더라구요. 일단 굉장히 기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무시기도와 함께 응답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밤에는 정식기도지만 굉장히 답을 얻고, 메시지도 정리하고, 굉장히 힘을 얻는 치유, 이 시간을 제가 가집니다. 이게 저의 행복한 일과입니다. 여러분 가지시고 아이들에게 전달해주는게 좋습니다. 왜 여유를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요, 우리 몸이 다 살아납니다. 여유를 가지게 되면 호흡도 천천히 됩니다. 그렇죠. 여유 안 가지면 호흡 핥닥거리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병거리는 겁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산소입니다. 산소 20% 뇌에서 소외합니다. 그래서 여유 모르고 산소 모르는 아이들은 절대 공부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설명도 아이들이 조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산소가 1분만 멈춰도 큰일 나요. 그렇죠. 중환자실에 가면 주사 놓는 것 아닙니다. 산소 호흡기 됩니다. 그 만큼 생명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온 것을 20% 뇌에서 소비하니까 굉장한 압니까? 이 얘기해줘요. 혹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산소 형편이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혹 여러분이 교사 미션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여기 학생들을 초청해서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에게 여유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 공부하는 것들 여기까지 간다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응답을 하실 거란 말입니다. 저는 늘 기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바닷가에 처음 집을 하나 짓고 싶다. 저는 기도가요. 거기에 중요한 사람을 초청하고 싶다. 그래서 좀 대화하고, 얘기하고, 이 복음을 주고 싶다. 그냥 기도 중 하나예요. 그리고 신의 한복판에다가 문화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신의 한복판에다가 문화 공간을 만들고 싶다. 혹 손님이나 외국인이 오면, 그게 무엇이라고 하고 싶다. 혹 우리 렘넘들하고 대화하고 싶으면 그리를 풀고 싶다. 그리고 우리 렘넘들하고 싶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여유를 가지는 것도 좋다. 그리고 이런 여유를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전과 좀 다르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은 것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 지금 굉장히 근본적인 것과 삶의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실천 못해도 알고 있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제가 전에 이 얘기했잖아요. 어떤 선생님이 제게 영향을 주는데 어떤 영향을 주냐는 분은 시간표를 짜서 하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에게 내가 영향을 받는데 그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칸트의 얘기 하면서 말이에요. 이 문화는 칸트는 말이지, 얼마만큼 시간을 구했냐면 매일 새벽 운동관데 1초도 틀리지 않게 매일 올라갔다. 그래서 아줌마들이 아침 준비를 할 때 칸트 지나가는 것보고 시간을 맞췄다. 아니, 별 말은 아닌데. 그래서 선생님의 말을 듣고 시간표를 짰어요. 이 시간들을 짜보니까 불안한데 뭐 교회 가야 되고 집에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뭐예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시간표를 쫙 짰어요. 한 번도 시간표를 된 적이 없어요. 짰는데, 솔직한 말로 첫날은 이제 짜는 날이니까. 실천이 그 다음날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안 돼요. 항상 문제가 내일이에요.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다가 내 일이 없어져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야만 했는데 억나 봐요. 지금 저는 100%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이런 인생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 스케줄을 봅니다. 왼쪽에는 메세지 준비하고 써야 되는 거고 오른쪽에는 짚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내가 스케줄에 끌려다닙니다. 이렇게 응답이 올 줄은 몰랐어요. 이거 짜는데 사람 몇 명 붙어있습니다. 요거는 간단한 종이지만 전 세계로 연결돼서 통화하고 조절하고 비서들이 해야 되니까요. 이 뒤에는 메모입니다. 이건 무슨 메모인가 하니까 다음 주일에 설교할 메모예요. 설교 준비는 바로 주일부터 합니다. 다음 주일에 할 거에요. 다음 주일에 할 것을 아침에 요거는 월요일날 기록을 했어요. 월요일날 기록하고 늘 보는 겁니다. 기도하면서요. 내 어디 쪽은 1부, 2부. 그래서 충분히 내 기도가 들어있는 메세지예요. 내 말을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심부름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스케줄표가 여기에 또 하나 붙어있습니다. 똑같은 종이입니다. 일주일 동안 올라온 현장에 보고서 교사 모임, 교사에 대한 거 다 올라옵니다. 이걸 다 가져다니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뒷면은 흰 종이잖아요. 거기는 글을 씁니다. 글을 쓰면 이렇게 글 써요. JROTC 목회 1강 전도 복지 목 때문에 목사님들이 강의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강의역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한 주 마치면 다음 주 교회 가면 이게 또 한 묶음 나오잖아요. 그 앞에 두 장 해달려서 한 개는 제가 휴대하고 하나 이렇게 가져다니며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갖고 가면 제가 이제 보관함에 보관합니다. 그럼 이제 이 역사 보관하면 여러분하고 제가 행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건 이제 설교를 옮기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요, 선생 한 명이 제게 준 영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딱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딕테이트 타임을 짰는데 시간을 일으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미리 appointment가 없으면 친구가 와도 안 만난다. 우리는 늘 친구 차고 놀잖아요. 싱싱해도 부르고 싱싱해도 사다가 이랬는데 너무나 하고 다른 거예요. 그때 내가 어릴 때쯤 딱 듣는 순간 그래서 내가 이 모양이구나 이런 식으로 들으니까요. 이래가 내 생에 시간표를 몇 번 짰는데 한 번도 실천하지 못했어. 그런데 그때 들은 것이 지금 이렇게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도 헛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정말로 헛되지 않습니다. 보고만 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정말 상급도 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 후대 키워야 되니까 건강도 얻으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 받는 한 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교사님들을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에게 큰 힘을 허락하사 후대 살리는 교사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교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소중한 일을 하는 교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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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